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먹거리, 이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시민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위촉 및 정기교육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의 식탁마저 불량 먹거리로 위협받고 있는 요즘, 양주시 식품안전의 파수꾼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제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9명의 감시원을 포함해 양주시 식품위생감시원은 총 44명, 양주 부시장은 시민을 속이고 시민의 건강까지 해치는 불량 먹거리 근절을 위해 감시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탁위의 테러범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뿌리 뽑기 위한 식품위생법 교육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실무교육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식품위생단속과 안전먹거리 홍보, 활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가 먹거리인 만큼 양주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